나랑 알아서 줘라 여러분들 점투부 좀 구독해주세요 유난히 형 점투부 좀 구독해줘 구독 안했어요? 돈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꽁짜야 꽁짜 아 장선이 어서와라 이건 또 겁나 화나서 채팅 치겠지 나는야 17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침배할 것 같아요 맨하 형님 4대4 침배 유난형 아직 안 켰네 나는야 17사님 10개 감사합니다 17사님 10개 감사합니다 족같이 못쓰기는 애가 저런 소리 하니까 재밌다고? 이제 할 것 같아요 이거 멤버가 김민철 이용호 김윤중 연보성 송병구 윤용태 잭스 얜 누구야? 홍구인가? 잠시만 홍구가 아니라 김성대 즐겨찾기 클릭하니까 뭐 매너형이랑 마지막 승부 뭐 있던데? 이겼어? 또 줘서 설마 또 만개 빨렸어? 졌어? 윤환이 형이 또 이겼어? 점준이 갈수록 초심을 잃어간다고? 또 왜 3위공디야? 왓쿠가? 왓쿠 작가지 생겼는데 왜그래? 이거 작게 해놨다고 괜찮게 생긴게 아니야 아 여러분들한테 또 못볼걸 보여줘야겠네 오잇 캠이 안받아줬는데 얼굴을 아 맞지? 캠을 작게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좀 좋아보이고 얼굴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아 빛을 받아서 괜찮아보이고 이거 가까이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괜찮은 사람 몇어 없어요 다 X까지 생겼어요 잡티 보이고 웬만하면 빡세여 얼굴 윤중이 좀 X까지 생겼으니까 유난히 형 잡티 하나 없다고? 내가 보니 그냥 얼굴에 돈 좀 써 어 야 외모도 씨발 좀 뭐 괜찮게 생겨야 돈 쓸맛나지 나같은 사람은 그냥 그냥 뭐 피부과 살면서 가본적도 없다 이수신 장군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수신 장군 형님께서 3개 돈 없어 그런 말 하지마 돈이야 땡님 그럼 뭐 하지마세요 돈 없습니다 티비하는거 맞아요 예 아니 왜 우리 디스코드 안해 누가 막내야 아 디스코드를 초대할 사람이 없네 이거 진짜 나느냐 320D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320.. 아 왜 옴맵으로 안 만들어 별풍속에 만드네 와꾸가 아이구 320D님 아이고 320D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용태형 오랜만이네 침착한데 점중아 어? 예? 점중아 너 갈 바에 상대 누군 아니 잠깐만 상대 누군데요 형님 어 뭐야 맵이거네 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네 트랜지스터네 아 에이 편해요 맞습니다 10개 어 제가 다시 잡을게요 아 오케이 야 스파클 쓰읍 토스가 좋지않나 아닌가 잠깐만요 저기 저기 누구있어요 민철이형있죠 어 민철이 민철이형은 나중에 나오겠고 병구형이 다시 맞춰면은 그럼 병구형 나오겠다 병구형이 일바 좋아해가지고 또 어 병구 나올거 같은데 병구형이 스파클 엄청 잘하신다는 어 맞아맞아 병구형 나와있는 어떻게 할까 그럼 윤중이가 할게 어 뭐야 어 뭐야 나 목소리가 땀 못받았는데 병구형이랑 퍼프전화할게 푸푸 재밌는데 형 목소리가 갔네요 어 아니야 일부러 그런거 일부러 그런거야 형 목소리 괜찮아 어 어 어 하하하 아 내꺼리는거 아니지 나 이거 땀 못받았는데 뭐가 뭐야 이거 다른사람이 잡았나봐 나 그냥 해봐 어 어 영호야 그냥 들어와 나 들어왔는데 절대 안돼 영호야 너가 안만들면 어 지금은 우습다 초록핑 다 뜨는데 모르겠어요 지.. 지금 될거 같은데 왠지 먼저하게 병구형이잖아 서로 대회에서 푸푸전 먼저하잖아 서로 뭐 손풀면 좋지 어 어 보송이 보송이 영호 있는데도 괜찮은데 형들 내가 안걸리고 뭐야 어 으어억 으어억 택상 좀 끌게요 어 나무꾼 님이 안녕하세요 택상 좀 끌게요 어허허허허 아이고 동파동걸 건드렸네 컴온컴온 베이비 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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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час 컴온 necklace 컴온컴온 베이비pa 나나나나나나두 아나따따따따따따디 바라빵다디디바다두 아라만나나모나리 아리랑나리마나리 아라바동통다리리 가리랑다따따 가리랑다따따 아리랑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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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모두 줄 수 있어서 나 정말로 행복합니다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못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나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나 정말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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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호와이랑 우리의 모호와과 카카오톡 으음 으음 죽기 딱 좋은 날이로 날 환영해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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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빨리 좋았어 그대 웃어준다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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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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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을 잃은 것 같고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정투 준비 완료로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 거. 정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잃는 것 같고. 좋았어.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죽기 딱 좋은 날이로. rockets.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시작. 정투 급련 Troon. 정투 벌 simplesmente 부 Dam.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잃은 것 같다.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내 생각을 잃은 것 같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내 목숨을 가요.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정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정투가 날 부른다. 정투가 날 부른다. 정투가 날 부른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좋았어. 정투 준비 완료. 적들 안 들었을 때. 말이 필요하다. 공격이 안 들었을 때. 공격이 안 들었을 때. 공격이 안 들었을 때 이동을 실수로 맞추는 것 같다. 공격이 안 들었을 때. 공격이 안 들었을 때. 타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웡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ㄷㄷ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나도 터리다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다.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게 좋겠다. 히힛 전투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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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이건 존나 잘 했는데 진짜. 지금 연보석 이용구 다 난리 났을걸? 윤중이 형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 전래절래. 난리 났지. 난리 났지. 의식한 경기. 의식한 경기? 아, 그건 맞지. 같은 팀 같은 조사람이 있었구나. 상대가 오메야? 아, 진짜요? 이른 이수야. 나. 이렇게, 나 안주? 나. 이거. 이거. 배가 오면 돼. 이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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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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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성대야 너 있잖아. 어? 성대야! 형... 아... 형! 왜 팀 꼴등에서 위너스 리그 걸치고 바로 1등 갔나? 아? 뭐야 렉 걸릴수도 있어 bj파이하트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 이야아아아아아 별풍선이다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아이고 뭐야? 파이야 왜 그래? bj파이하트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bj파이하트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고마워 고마워 파이야 고마워 파이 고맙다리 파이 형 뭐할까 빌드 빌드가 빌드? 아 저 테니까 너가 본 적 알고 있구나 영태 형 수고하셨어요 어쩔수 없었어요 형님 아니 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아 이거 저거 오린이야 오린 아 오린이야 오린 오린이 진건데 뭐 이거 안쳐주지 저거 다음에 뭐 아니 근데 원래 이 맵에서 아니 저거 요새는 잘 아뇨 원래 처음 알았나 본데요 와 쾌는 딱 바글라다 설마 이거 빠르지 않게 하고 로무 지었는데 오네 와 근데 또 구드론이네 이 영어 생떡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미쳤어 좋았네 다섯이 테란 이 영어입니다 어? 배럭 짓는데? 아 너무 빨리 죽었네 아 너무 빨리 죽었네 게이트 지으시길래 원래 보통 게이트하면 빠른 택하거든요 그래도 막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뭔가 애매해가지고 빠른 택하하면서 그냥 멀티먹으면 되겠네 빠른데 저런 것까지 생각하면 빠른 택하가 제일 좋더라 형 나도 원게이트 택하거든 제일 좋은 것 같애 아 그치 병구형님은 택넥하고 그냥 포토 받고 어 그러니까 내가 포즈 지은게 외탈 생각했는데 너무 빠르지 생각만 입으면 외탈하나? 근데 진짜 이거 생각 생각할 수 없는 타이밍이긴 했어 아니 이게 완전 우리야 막히면 끝나가지고 투스타 컨셉하면 막히는 순간 처음하면은 진짜 절대 예상 못하는 타이밍이 아니 근데 서치 아직 안 갔구나 어 이거 돌아오면 좀 빡센가? 네 패기라서 아예 못보면은 빡센데 마린을 안찍어서 어 이거 잘하면 끌을수도 있겠네 형 기석이한테 아니 얘 끝나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막아? 진짜 시네콘 나와야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아 SCV 아 제발 SCV 아 뭐야 아 내 딴딴이잖아 기다려봐 어 근데 진짜 이거 기다려야돼 좀 많이 맞았어 아 안된다 미칭 아 이제 딴딴이오도 피 많이 본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까진 괜찮을거 같아 아직까진 괜찮아 형 딴딴이야 그래도 잘 막았는데 어 기다려 기다려 저거 이 영원도 와 아아아 어? 영원도 당황했어 히데? 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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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될거 언덕이라서 히드락 히드락 할게 없을텐데 볼 수 있을거같이 땡 아 마린 잡히면 히드락 오 뭐야 왜 이렇게 퇴기가 좋아 아아 저거 얄 얄쌍해가지고 씨 이건 진짜 컸다 말이 이건 마녀 써도 할만했는데 뭐? 할만했었다고? 다 다 진짜 근데 할만했는데 히드락 아 진짜로? 약간 막히면 구두로 만든 쓰레기네 아니 아무것도 못하네 토스랑은 다르다 토스가 만약에 프로 7개 나오고 저렇게 잡히고있으면 그냥 대가리 그냥 아니 토스랑 프로 7개를 못막지 아아아아 엄만 야 6발을 어떻게 막아 엄만 아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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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차게 느껴진다 로테마리 맞지 프로브 안된다 아 아 영호도 한번 무리해서 찔러본건데 불리하니까 뭐해야 되지 아 아 이거 어떻게 타게 할까 근데 이영원은 몰라요 와 이게 진짜 이영원구나 민철이 형도 쫄네 쫄스 어 아니 아니 HO 어 너무 쪼라져 괜찮을수도 있겠는데 이름값이 이게 진짜 장난아니라니깐 너무 쪼라져서 할만한거 아니야? 이상하게 지금 아니 뮤탈이야 막지 엔베 125원에 털에 75원 띡 하나 박으면 막지 어 안돼 어 애쓰지면 안돼 야야야 아직 여유있지 봤는데 아직 400밖에 안됐어 여유있지 근데 저거라도 잡아야되는데 저거잡아야되 근데 델놈은 또 지나가다가 오복본다니깐 델놈이면 또 지나가다가 아아 이용호 아 고치로 간다 아 근데 저거 봐야되긴 하는데 아 저거 봐야되는데 아 근데 이용호는 저거 차려 이용호는 차자 아 아 근데 아니 우선 근데 뮤탈만 잘 막으면 상황 괜찮잖아 예 그럴거같애요 영호가 뮤탈이 죽은거로 난 살면서 본적이 없어 앞마당에 드론이 없어가지고 오 와 근데 민철이 완전 똥 빼는 느낌인데 이거 무탈일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뻥커도 같이 박고있고 와 오브라이터 마켓보다 벌써 위까지 왔어? 민철이형 썬큰 썬큰 박는거 두개나 박고 와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막혔냐는 그냥 막혔냐는 그냥 막혔어 이거 이용호 페이스야 지금 아니 에스슈비도 안잡혔어 좋았어 활피 좋았어 이용호 페이스야 저 히드락만 막혔는데 털 한번 쌓일때 털에 넣어줄거라서 봐야되요 팡커어라 오케이 펑커어만 있으면 히드락 아무리 봐도 가만히 줘 아 이거 근데 이미 세라디이겼다 벌써?! 야 뭐야 테레안 끝나면 테레만 안 끝나면 이기는데 우탈? 우선 이거 무조건 어거지로 깰꺼 와 근데 저 오브라이터 진짜 쩍이네 영호가 진짜 잘한다 아 근데 지금 근데 살짝 애매한데 왜왜? 뭐가 애매해? 뭐가 애매해? 왜 뭔데? 펑크어받고 이런거 보니까 뮤탈보다 히드라도 더 신경쓰는거죠 아아 뮤탈하는 순간이 위험하다 이거야? 예 뮤탈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밖에 없는데 레이스가 앞마당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마다 완전 꽁 빼고 있다 아 이거 우주 남마다 손에 너거지로 깨진대 오! 나이스! 오! 아냐아냐아냐 아 이거 망크? 아 근데 빡세네 어 근데 빡세네? 이거만 견져내면 될 것 같은데? 견져내면 될 것 같은데? 너 털 왜 그렇게 세다 오 박았다 아 다행이다 히트라 페이플 아 지금 몰라 저 털이 깨지면 안되는데? 아 베스리 빨리 나와야되는데? 아 아니 지금 위험해 아 지금 위험한거 같애 지금 지금 많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아니 뭐 막 지금 막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아 제발 마린이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마린이 무용심물이야 지금은 생마린이라 오우 패슬!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엉 아 아 딱 위탈 한 번이었는데 어 근데 근데 아 잠깐만 기다려 오른쪽 털이 완성되거든?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마감 굴려 아니 지금 드론 앞마당에 있대로 가려 컴퓨터로 가려 야 마그면 이기긴 하네 앞마당에 드론 3개 있네 우선 올인 이긴 올인이잖아 전부 무조건 올인이야 음료실 아 배럭이 하나인게 좀 압박이긴 하다 아 본진 턴다 아 본진이야? 아 아 이것도 빡세다 아 마린이 아 존나 빡세다 타이밍이 너무 굴려가지고 몰랐나보다 이게 히드라를 많이 신경쓸 필요 없었는데 앞마당 켜야겠다 이거는 와 존나 잘했는데 딱부터 쩌게 터렛만으로 와가지고 아 이제는 운영해도 아 운영해도 힘들겠다 아 드론 짠다 저걸 못 빼야돼 저걸 못 빼야돼 아 와 터렛 많이 박았는데 다 저쪽에 있네 어 끝났까봐 아니 간룡 오긴 한데 상대도 간민철이라 한두열이면 지금 역전 나오죠 아 아 아 아 아 저거 계속 쇼고 쳐줘야되는데 아 이미 운영으로 넘어가가지고 드론 많이 째네 아 아 아 근데 계속 털려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아 아 딱 진짜 한방이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파클 근데 쩌젓으면 뭐하지 디드 뭐해야되지 아 우리 영웅 보스몹이 쓰러졌네 아 근데 성대야 너가 이기면 근데 너가 이기면 또 다 이길만 하거든 젖어 이기면 염보송 염보송 어 염보송 김승현이냐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쩌저를 무슨 루프 사메시아에 아 간녁모가지네 말도 안되네 어 상대야 잘해 네 아 아 간녁모가지네 고대만 밀자 아니 성대가 또 이거 이기면 저저전 이기면 모르니까 저저전 잘하.. 어차피 똑같으니까 음 저전은 뭐하냐 진짜 신기하네 점중아 너가 이겼어야지 그러게 형님 아 아 아니 너 왜그래 반응이 미안하게 아니 나도 진짜 그거는 상황 좋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아니에요 아 맵에 가깝긴 가깝더라 미탈 진짜 개빡더라 아 포토 상관했어 히으잏 것 맞어 불편하다 불편해 두부도 기다리는 중 어... 어떻게 빨리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영태흠 요새는 괜찮아요 손정? 형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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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괜찮긴 한데 좀 아직 재활하고 있어가지고 재활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아 뭐 지금 다 들어왔어? 아니 아직 안들어왔어 형님 왜 안들어오지? 방이 갈렸나? 어 방 갈린거 같은데? 아까 용호 다른 방에 있었던거 같은데 어 왔네 왜이렇게 블랙으로 она 좀 죽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형님 변하지 않는 맹이구만 어 뭐야 아.. 안 됐네? 어? 뭐지? 리, 렉 어 리, 리 잡쳐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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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끝나고 아마 간용호랑 민철이랑 멸망전 한 번 가겠구만 저거 아마 이따가 렌누크 할 것 같은데 요새 렌누크만 해가지고 아 대실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전체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11시 김민철 네.. 네.. 아 다섯.. 네.. 11시가 민철이야? 맞나? 아 아니다 아니다 성대가 11시 아니야? 아 성대다 형 미안 미안 김성대 오케이 김성대 가자 10시 김성대 다섯.. 아 네이 시 다섯시라고 하자 김민철 음.. 우리 KOG님 한기 감사합니다 어 배너스폰 없어 하나도 없어 배너스폰 좀 사장님들 좀 연락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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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빡세네 유유가 빡세네 맵이 아.. 게으린 게으린 아.. 게으린 게으린 아.. 비가 핸드롱 요거는 뭐하지 무조건.. 아 요거는.. 아.. 어.. 고옵 어? 앞마당? 어.. 여긴 무조건 시비투가 좋지 않나? 아닌가? 민철이 형 그냥.. 뉴탈로 가네 아예 엄청 뉴탈로 가네 이게 앞마당에 안피고 여기다 필거 아니야 새덩이 쪽에 가스 바로 팔 수 있게 어.. 이게 개 좋네 이게 좋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난 이 빌드가 좋아보이는데 이런 빌드 먹힌거 아닌가? 이거 차이 많이 없.. 줄거 같은데 진짜 울티만대 빠르게 좋을거 같은데 맞죠 어쩌기.. 아니 링을 안 뽑아도 되잖아 예예 그러니까 성대가 상당히 있겠지 아니 성.. 성대가 이것만 이기면 올킬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오케이 빌드가 완전 필이네 이게 또 유탈.. 유탈 빠르다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저기요 어차피 12웍도 빠를텐데 아 변수 있나? 툭 서치라서 아 근데 레어 차이가 좀 나긴 나네 레어 차이가 나던데 이거를 그냥 보통맵이랑 생각해서 개 안좋아보이는데 그러게요 그거 대각이어서 조금 성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흐읗이응 흐읗이응 뭔가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저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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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장기전 가겠다 서로 3가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안가면서 막 하면은 막 디버우러까지 뜨고 막 그러겠네 여기도 이것도 개정.. 저저전도 개장기전 배비네 레어 이렇게 이게 근데 스ому에 스포어라도 박겠지 스폴어는? 스포도 막 안박는 타이밍은 아니겠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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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우야 3회 슬펐어 어우 jack this is a 아니 이거 근데 테크차이 좀 맘이 나네요 뭐가 왜이렇게 빨라 어 이거 스포거 만약에 박구 tähän 하면은 또 모르겠네 스포의 geri 뭔가 맘 안 든다 근데 스포오라도 받겠지? 스포오는? 스포도 아무것도 안 받는 타이밍은 아니겠지? 오우야 3에 슬펐어 이대 Breakfast че another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언니 이거 근데 데크 차이 좀 많이 나네요 형 뭐야 왜 이렇게 빨라고 이거 스포어, 만약에 바꾸셨...하면은... 모르겠는데? 스포이회 솔직히 뭔가.. 맘에 안 든다 아니 대까봐 야,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탄 것도 아닌데 왜 별풍선을 1,105기나 썼어? 너는 무리한 거 아니야? 형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무리해서 별풍선 쏘는 거. 니가 돈을 많이 번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취직을 했을 뿐이야. 어? 벌써 이렇게 1,105기를 쏘면 어떡해. 이 병신아. 막을만한 거야. 이거 250차인데. 어? 아, 내가 못 막지 않아? 어, 이거 탈로는 드론 무조건 털릴 것 같은데. 어, 아닌가? 나오나? 어, 이따가 또 얘기하자. 될까봐. 어, 알겠어. 어, 짓는다. 그러면 가스를 빼야될 것 같은데, 성대야? 아닌가? 어? 미처리가 다섯이 아니야? 어, 성대가 열기. 어, 영호야. 영호도 헷갈렸구나. 영호도 헷갈렸어. 나도 헷갈렸어. 아, 뭐야. 아니, 아까 쟤랑 빌드 얘기하는 게 아, 그래서 소통이 안 됐구나. 아니, 윤중이도 처음에 저러더니 잠시만요. 아니, 자꾸 챗머를 막 그래. 지금 스파이어가 개빠른데. 아, 뭐야. 윤중이 형도 그랬구나. 어, 뭐야. 윤중이가 난 똑같은 말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하하하. 아... 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근데 게임이 져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챔펄 이렇게 낼끼 지어도 그 놈 박히네. 그러니까 이 게임 맞다. 이게 정석 같은데 민철이 게임. 어, 팔 게임. 어, 팔 게임. 어, 팔 게임. 어, 팔iggs. 어? 하나 바뀌었어 어어? 어 안돼 어 더 구해져 아니 왜 아니 성대 왜그래 아 왜이래 어 성대야 방금 건 그래도 방금 건 안 잡힌 것 같긴 한데 아 왜그러면 가는 가는 족족 박히면 어떡해 아 아 큰일났다 이거는 아 뮤탈 너무 많이 죽어봤네 아니 이거 뮤탈 안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어차피 앞마당도 지금 아니 근데 퀄즈 찍어보셔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아 여기서 좀 뒷꽃머리 잡으면 어어? 이거 좀 이득 봤어 아니 어차피 같은 투카스거든? 어차피 3카스 안팎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뮤탈을 막 놓으면 되지 아아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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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우선은 그래도 우선은 그래도 해보자 우선은 그래도 우선은 그래도 해보자 오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이제부터 컨트롤 잘하면 돼 이제부터 컨트롤 잘하면 돼 아니 아니 뮤탈이 뒤잖아 뒤에 아니 야 총대야 왜이렇게 왜 이 포지션을 잡았어 아아 천천히 하시면 됐는데 아 아 아 투카스 돼 투카스인데 오오오 오오 무십다 잡아 왜 그랬다 야 왜 너안만 맞는 거야 계속 아니 왜 너안만 맞냐 오오오 아 아 와 쿨지 안 잡혔으면 압도적이었을 거 같은데 그러게요 어 어 이거 두오버 괜찮네 어 투카스 밖에 못먹어서 그러네 아 이거 메탈쌈 뭐지 아 메탈쌈하면 너무 못했다 어 뭐야 이거 아 재밌게 하네 아 아니 왜 계속 맞지 잠깐만 둘 다 못들인다 이거 와 성대 오버로드 뭐야 이거 완전 아 대까봐 형이 이따 봐줄게 아 대까봐 형이 이따 봐줄게 육백이 이게 고맙다 끝나고 말할게 이거 지금 너무 아니 윤준명 그러니까 오늘 2주까지 방송하시던데 김밥혔네요 바로 어 랜는 거 2시까지 했어 아니 가장의 힘인가 이게? 어떻게 가정을 받아야돼 와 나였으면 10시에 일어났을텐데 오 지금쯤에 일어났을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아 근데 앞마당이 있어 왜 싸우니 이상하네 삼가스에요 삼가스에다가 드론을 짜고있네 거기에 미네랄 다 파고있네 삼가스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지금 봐라 아 올킬을 하네 아 성대 아깝다 올킬을 팔고 오 다 파고есп coa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